김숙 기준! 기준! 1, 5 횡대로 핵점호요! 1, 5! 핵점호요! 기준이요! 반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좌우로 나란히! 공명복창합니다. 좌우로 나란히! 좌우로 나란히! 제 이름은 곽범입니다. 진짜 팬인데. 본 조교는 실제 해병대에서 조교로 근무를 하였고 오늘 받은 미션은 여러분 5일에 1시간 훈련을 명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제대한 지가 17년 돼서 군대 관련 지식이 많이 희박한 상태입니다. 조교님, 솔직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곽범은 잊어버립니까? 지금만큼 조교... 조세요! 꼴대! 꼴대! 뛰어! 뛰어네! 잘 뛴다! 엿을 떨고 있습니다! 혼내줘 진짜! 여기는 염병장이 아니고 염병장이... 엿을 떨고 있습니다. 조세요, 우리 염병! 예! 여기는 염병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엿을 떨지 말라고 주제 훈련병이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착하다, 조교님! 조교님... 진전하신... 보통 훈련병 얘기 안전하지 않습니까? 본 조교에 대하여 경미! 홍! 경기! 홍기! 대답은 악으로 통일합니다. 뭐 다른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어?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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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추억에 빠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훈련 대답은 전체 곽으로 통일합니다.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알겠습니까? 과! 알겠습니까? 과! 좋아한다, 홍보트 하신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자, 기본적인 재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양자 훈련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좌양좌! 하나, 둘, 둘! 알겠습니까? 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잘못된 건지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